자 내일장의 투자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은 지금 뭔가를 큰 대형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환율도 그렇고 금융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환율의 급등은 쉽게 말씀드려서 글로벌 신용리스크라든지 이런 거 발생할 때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을 하거든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는 급격하게 나옵니다. 그 말은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돼요. 강세일 때도 유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환율 상승이 과연 이게 글로벌 리스크 때문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수급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무조건 달러 환율이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따른 위안화 약세 어차피 우리나라는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아서 한 3만 6.6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약세 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그런데 여기서 더 확대하기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라면 위안화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보면 평가절하 고시를 하고 나서 절하 고시를 하고 나서 툭 튀어 올랐다가 옆으로 횡보해 버리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 쪽에서 6.9까지 올라가서 7 넘어 선화했어요. 7 넘어 쓴다고 해서 또 언론에 막 난리를 하겠죠. 얘기가 나오면 또 어떻게 놔 싶었는데 그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유로화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격화되어 버리면 유로화의 약세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게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격화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전선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없죠.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 자동차 관세 부가 자동차 관세 부가 이슈가 좀 딜레이질 거예요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유로전 유로전 경기도나 이슈가 많이 완화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의 강세 유로화 강세는 달리에 의해서 하면 달러 강세 아니 달러 약세 달러 약세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 그러다 오늘 계속 원화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도 하락을 했던 원화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갑자기 또 마감을 앞두고 다시 치우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오늘 유럽 쪽에서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나오죠. 독일의 GW 경기 기대지수 이게 지난달보다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로전의 산업생산 마이너스 0.3이거든요. 전월 대비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극력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막 1200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달러와의 강세가 조침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6월 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 무역 협상과 관련된 코멘트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지금보다 센 건 안 나올 거다. 여기서 뭐 세게 나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이슈보다는 유로전 쪽에 영향을 코멘트를 맞춘다라면 유로화의 강세 그러면 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가치의 상승이겠죠.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강세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오늘 또 발표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오펙 원의시장 보고서 이 오펙 원의시장 어저께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왜 사우디 원유 수송선이 호르무츠협에서 피습을 당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갑자기 또 쫙 밀려가지고 결국은 하락전환을 했는데 하락한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더 격화되어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 건데 자 그러면 이걸 빠지고 올라갔던 요인이 그거잖아요. 호르무츠협 관련돼가지고 이란 이슈잖아요. 그러면 오늘 오펙 원의시장 보고서에서 사우디하고 UAE 얘네들이 생산이 증가했느냐 여부가 관건이에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사우디하고 우리 합의했어. 정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정말 정산을 했는지 이 여부가 국제효과의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오늘 우리 시장 내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달러의 움직임에도 영향이 있을 거니까 상당히 많죠.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하지만 가장 크게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 움직이게 만들었던 무역 협상 이슈는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내일 정도까지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큰 야파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보면 중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는데 산업생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좀 있잖아요. 물론 전원보다는 속복 도날될 수는 있겠지만 모르죠. 더 증가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은 한 1, 2주 정도는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보다는 다른 쪽으로 유럽이라든가 다른 쪽 유럽과 중국 쪽의 경제 지표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이것들로 인해서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거나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더 관망 속에서 시장의 테마성 종목 장사가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예, 여전히 바뀐 건 여전히 바뀐 건 없고요. 종목을 하나하나 지수가 좀 많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크게 안정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종목 찾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각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보다는 다른 쪽에서의 이슈들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1180원 90원 정도잖아요. 근데 2분기 전체로만 보면 1170원 정도가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1160원 70원 정도가 작년도 2분기 때 얼마였냐면 1070원 60원이었어요. 자, 그럼 100원 정도가 올라가죠? 그러면 수출주행이 괜찮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가버리면 이게 올라간 요인이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 때문이다 라고 하면 수출주를 이때 사면 안 돼요. 그렇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랬는데 만약에 올라갔던 요인이 안정을 찾게 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2분기 때 평균 환율은 1170원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100원 정도 최소한 60원에서 최대한 100원 정도가 더 올랐다라는 거죠. 네.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을 할 때 10원 올라갈 때 얼마씩 증가를 하냐면 좀 많이 증가를 하죠. 몇천억도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00원 정도 아니 100원 정도 상승을 했다고 치면 조단위로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환율이 올라갔던 게 재차 안정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수치가 잘 나오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서 반도체를 보자라고 얘기하기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더 급등을 해버리면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가격은 좋아할 수는 있는데 향후에 수요라든지 이런 들의 부대염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재차 안정을 찾으면 그 환율 작년도 2분기에 비해서 환율이 효과가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 특히나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쪽에 수출 관련주들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은 환차익으로 물론 이제 뭐 수치만 나오니까 환차익이 환차익 때문에 어 좋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율이 안정화가 되는 걸 보면 이제 그때 그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게 6월 말까지 이게 합의가 됐다. 그러면 달러간 환율은 계속 하향 조정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6월 2분기 평균으로 보면 그러면 한 1070원 정도 60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 있으니 네. 7월 초반에 발표가 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워낙에 나쁘게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좋게 나오면 그때 또 이제 상향 조정되겠죠. 실적 주점치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한 달만 더 일찍 가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이제 6월 달에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확인하고 계속 재차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신 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앞서서 팀장님의 좀 투자 전략대로 지수보다는 종목별 매매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들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힝客 이 땅 살짝 이렇게贊 줘요. 이런 passage 롤 롤 이 Francisco 감사합니다.